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치킨이 빠져나오네요 치킨을 먹기 전에 먹어야겠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바삭바삭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은 아주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해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아주 쫄깃쫄깃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 바삭바삭 애호박 너무 맛있어요 계란 고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맛있네요 엄청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사지 마카롱 매콤해요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삼겹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 소스 계란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뱅뱅 뱅뱅